1863년 미국 남부의 루이제나 어디론가 끌려가는 한 남자 당시 미국은 노예자를 허용하는 남부와 금지하는 복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내전인 남북전쟁이 한창 중인 상태였는데요 남부에서 태어난 피터와 같은 흑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시대였었죠 피터가 끌려간 곳은 바로 전쟁물품 운송을 위한 선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엔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노예 사냥꾼들 또한 항시 대기하고 있었죠 가히 참혹한 도축장이 현상되는 생지옥 같은 이곳 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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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까지 쫓아가 끝장을 본다는 악질 중의 악질 진패슬 잡혀온 노예들은 목이 짤리거나 운 좋으면 인두가 찍혀졌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후에야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다음날 피터는 자기의 귀를 의심케 하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반항기 가득한 눈빛에 연은호의 사모 딸은 심상치 않은 아우라의 피터 배슬은 그에게서 백발백중 도망자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죠 그의 집중감시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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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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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bson amarine 지루 삼 tricky 이즈 중국 قال 생취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지금. 피터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죠. 며칠 후 피터에게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피터는 감시자들의 눈이 그나마 적은 공사장 끝 부덩이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순식간에 놈들을 개작살낸 피터 하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진 패슬에 의해 사살되고 피터를 포함한 4명의 동료만이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냥감이 생긴 것에 들뜬 듯한 진 패슬 일전에 피터의 냄새를 익힌 개따들에 의해 잡히기 1부 직전 일행들은 악어떼가 오글거리는 늪을 지나 건너편으로 가게 되지만 도마스는 결국 놈에게 붙잡히고 말죠. 그리고 피터의 냄들이 향하고 있는 곳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피터의 따라서 피터의 환자가 피터의 이고 이리와 피터의 날 이들은 일단 추적이 어렵도록 각각 흩어지기로 하죠. 하지만 문제는 다리에 맞은 총상으로 개떼들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피터는 일단 놈들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을 써보기로 합니다. 가방 구실을כheinische täll 원 이 Blolla 어짒ا 저녁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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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묻은 천을 숨긴 후 반대편 옆에 숨은 피덕 놈들은 피터가 이미 늪을 지나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게 되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늪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굶주린 아가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다음 날 피터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을 깨달은 패슬 하지만 패슬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짜 이유를요 탈주 3일째 총상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지라 정신이 아득해져가고 있었지만 피터는 링컨의 대포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터의 목을 가져가기 전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진 패슬 그의 흔적을 귀신같이 찾아내 바싹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죠 한편 피터의 가족이 있는 루이제나 주인인 라이언스 데이가 도디엔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는데요 노메수아가 침을 흘리며 딸 배씨까지 넘보고 있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디엔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피터가 지나온 나무의 집까지 바싹 추격해온 패슬 진정 이 같은 하늘 저 북쪽 땅엔 과연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탈주한지 어언 5일 링컨의 군대가 있다는 배턴 루치는 아직도 가까워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얼마 후 피터는 같이 탈주했던 켈를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슬과 개들 역시 이곳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나무위에 숨어있던 켈르가 발각되고 패슬에게 당하고 마는데 동료의 목이 잔인하게 잘려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피터 늪을 빠져나온 피터는 전쟁이 휩쓸고 간 흔적을 따라 한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한 꼬마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죽어가는 한 꼬마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곳에 이곳에 놈들이 나타나고 이곳에 놈들이 나타나고 이곳에 놈들이 나타나고 아이가 손에 쥐어졌던 십자가가 피터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미친 듯이 도망치던 피터 이제는 기력도 어디로 가야할지조차 막막하기만 했죠 그때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는 링컨의 대포 소리 하지만 링컨의 부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패스랙에 발각되고 마는데 나가 Einsatz권 팔아야만 WrestleAB마 비 비 비 비 무섭 비 희 Bos 희 사실 이곳은 북부근의 진영이었던 것이었죠. 드디어 베턴루치에 도착한 피터. 그는 군에 입대해 가족들의 해방을 돕기로 하는데요. 남부에서 탈취해 살아서 이곳까지 온 피터의 기적적인 소식을 접한 사람들. 노예제도의 실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참혹한 흉터들.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대항과 불복정의 차이. 이곳은 나의 시기 전하는 시간이라면 함께 공항할 수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기를 끌고, 멈추고, 멈축하고. between me and I fight them again. They break the bones in my body more times than I can count. But they never, they never break me. 남부군과 투쟁하는 피터의 엄청난 활약은 애플티비플러스 해방에서 이어집니다. 시아무기였습니다.